음악 덕일류는 사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덕일류는 칸트나 공인주주처럼 가장 상위의 근본 원리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위나 규정을 검토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너무나 풍부하고 복잡해서 윤리 문제를 단 하나의 최고 원리에 입각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인데요 도덕성은 이론적 접근만으로 해명될 수 없다 덕일류의 입장입니다 도덕은 우리의 욕구, 습관, 너무나 감성적인 영역과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련된 식견을 길러주는 것이 좋지 이론적으로 접근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전통적 덕일류, 유교윤리를 보셔도 아십니다만 언제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면의 전통과 예의라든가 관행이 중시됐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스의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곧 덕이고요 그것이 곧 도덕이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이나 아주 거대한 인류 전체의 차원보다는 중간규모의 공동체에서 덕일리가 자라나왔는데요 생물학적 본성상 인간은 이타심을 발휘하는 정도가 즉 도덕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대개 소규모 집단까지라고 해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건 대개 한 100명, 120명 정도까지는 이타적일 수 있는데 규모가 더 이상 커지면 이타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 본성의 한계를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바로 도덕이다 많은 이기심을 억누르고 적은 이타심을 늘리려고 하는 인위적인 장치가 곧 도덕이다 근대윤리는 시민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간규모, 소규모 옛날 아리스토레스의 덕윤리가 등장하던 아테네의 시민은 20만 정도였다고 하죠 20만 정도의 규모면 덕윤리를 교육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5천만 정도 되면 덕윤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시민사회가 되면서 중간규모의 세계가 해체되고 폴리스트 단위가 아니에요 엄청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익명성 규모가 커지니까 법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개개인의 덕성에 기대해가지고는 제대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대윤리의 약점은 단 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편적이고 대개는 추상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차원에서는 실택력이 떨어진다 추상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과거 덕윤리가 지어났던 실천적 성격을 부활시키자라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이론입니다 미국에서 특히 등장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의무윤리와 덕윤리가 그러면 어떤 관계에 놓일 수 있느냐 덕윤리가 근대윤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근대 시민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규모가 큰 익명성, 법적인 성격을 지닌 윤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근대의 의무윤리 토대 위에서 덕윤리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덕윤리는 그 사회의 오랜 관행, 전통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대주의의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문화와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근대윤리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인정한 바탕 위에서 덕윤리의 장점을 이런 타인 배려의 품성이나 이런 걸 교육하고 또 습관화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사회의 오랜 관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